우리 동네 담배가게 꼴뚱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다였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 콕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밟던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아 우아 네, 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팬은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줘주는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꼴뚱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무섭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다였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이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아우에 대한 송이와 하나의 은ع 아우에 대한 송이 나의 힘이 keynote 아우rai abras Eviden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준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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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댔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아우에 대한 송에서 x x A A A A A A A A A 오늘의 노래는 오늘의 노래는 오늘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팬은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도 주는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아 Merry Christmas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앞집에 골뚝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가금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이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아무나 einige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도 준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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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쟤쟤쟤쟤쟤 Wonderwie 다라 짜ої 아하늘빛이 노랏다 깨끗큭 아 Pun Surf 메이어리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정보 나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도 주는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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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가금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 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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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핵컷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동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난 내 골목 길어 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하늘빛이 노랗다 아우에 대한 손이 나의 끈기 하늘빛이 노랗다 하늘빛이 노랗다 하늘빛이 노랗다 하늘이 노랗다 하늘이 노랗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도 주는 그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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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여 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이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넌 내 골목 길어 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아 하늘빛이 노랗다 Yeah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팬은 예쁘다네 나를 보면은 웃어도 중요해 그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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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깜짝니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해커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끝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에 대한 송이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 넌 내 골목 길어 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냈네 얼타쿠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아 하늘빛이 노랗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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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주는 그 아가씨라는 정말 사랑해 자자자자자자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갔네